종목 터치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가지 종목들 그리고 리포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반도체 그림인데요. 예상할 수가 있는 첫 종목이죠. 어제 SK하이닉스가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4.56%의 주가 하락을 보여줬는데요. 이에 대해서 하이투자증권의 리포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주가가 하락한 표면상의 이유로는 일단 1월 디렘 공정가격의 하락이었지만 일단 예상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충분히 하락할 수 있다라고 우려가 있었고요. 거기다가 충분히 많이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이익 실현 욕구가 강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표가는 5만원으로 그대로 유지를 시켰고요. 상당히 높은 가격이죠. 다른 증권사들에서 여러가지 리포트가 나왔는데 여기서는 한 4만원, 4만원 초반대를 이야기한 곳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이투자증권에서는 좀 높게 잡았는데요. 좀 높다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매수 의견을 그대로 가져간 이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단기 조정 후에 오히려 제한적인 디렘 가격의 낙폭 이것을 보고서 출하량 회복에 대한 분기 이익 증가가 생긴다면 주가는 오히려 급반등할 수 있다는 것을 이유로 잡았는데요. 주가 조정이 오히려 매수 기회다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그래프 좀 보겠습니다. 수요 공급 그래프인데요. 최근에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재고가 많이 남아있지가 않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재고가 급감을 한 상태에서 그렇다면 가격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가격은 많이 오르다가 재고가 많이 없는 상태에서 가격이 다시 떨어지게 된다면 그러면 고객들은 아무래도 재고를 다시 한번 축적하는 기회로 삼을 것이고요. 그래서 혐의를 하락하는 것이 멈추게 된다면 그때부터 다시 또 지속적으로 실적이 확인이 될 것이고 다시 주가는 반등할 것으로 예상을 한 하이투자증권의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턴어라운드 한 종목 하나 보겠습니다. 이렇게 번쩍 뜨는 것은 아니겠지만 어찌됐든 돌아간다라는 이야기겠죠. 이마트 보겠습니다. 이마트 33만원의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매수 의견이고요. 한국투자증권에서 리포트를 냈습니다. 4분기부터 시작되는 이익 증가라고 하는데요. 유통업의 탑픽으로 이마트를 꼽았습니다. 그렇다면 영업이익 증감률, 이익 증가가 된다고 하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2012년의 1분기 때 이때 4%를 찍었었습니다. 증가율이 4%였고요. 그 이후로 마이너스를 쭉 하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턴어라운드를 가져간다고 하는 것인데요. 그동안 나빴던 것은 정부 규제가 심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이제는 상품 마진 확대 그리고 재고 효율의 증가가 좋아지면서 앞으로는 영업이익이 점점 더 빠르게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특히 올 3월부터 오픈하는 온라인 전용 물류센터가 재고 효율을 크게 상승시킬 수 있다고 내다봤는데요. 그러면서 이마트에 대해서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33만원의 한국투자증권의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2차전지 관련해서 하나 보겠습니다. 삼성SDI입니다. 삼성SDI는 그런데 20만원으로 목표가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자동차용 2차전지 매출이 상승하고 있다고 하는데 목표가는 하향 조정했고요. 투자의견은 매수로 가져갔습니다. 이유를 볼 텐데요. 일단 삼성전자 스모트폰 출하 대수가 하향 조정됐죠. 그 영향으로 단기적으로는 일단 실적은 부진할 것이고요. 목표가를 그래서 하향 조정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매수 의견을 가져가는 이유는 중대형 2차전지 실적 모멘텀이 여전히 강하다라고 하는데요. 자동차용 2차전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판매되는 전기차인데요. 전기차가 등락이 많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우상향으로 점점 더 많이 팔려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만큼 2차전지가 더 많이 쓰일 것이다라는 것이기도 하고요. BMW i3에 독점 공급하는데 이거 예약 판매 실시한 것도 성과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목표 달성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요. 올 하반기부터는 테슬라에도 전지를 공급할 것이라고 하죠. 그런데 테슬라 주가도 바닥을 찍고 다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멘텀이 좀 더 가시화될 때 삼성 SDI 역시 주가가 다시 한번 올릴 수 있다라고 한 의견을 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LTE 관련 볼 텐데요. LTE가 처음 나오면서 가장 수혜를 봤다라는 종목이 어딜까요? LG유플러스겠죠. LG유플러스에 대한 한화데트 증권의 의견 보겠습니다. 14,900원의 목표가는 그대로 유지를 했고요. 매수 의견 가져갔습니다. 4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에는 조금 못 미치긴 했지만 일회성 비용을 제외하고 나면 이 정도만 충분히 양호했다라고 보여진다 합니다. LTE 가입 증가가 2014년에도 견조하게 증가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LTE가 나온 이후로 LG유플러스가 그래도 가장 많은 수혜를 봤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웬 수평선 3개냐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SKT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요. 그리고 KT 같은 경우에는 가입자 점유율이죠. 점유율이 그래도 31.59%에서 30.14%까지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가 모두 줄고 있는데 LG유플러스만 18%부터 지금 19.84, 20%에 가까이 유팍하고 있는 수준인데요. LG유플러스 아직까지 3등이긴 하지만 그래도 혼자 오르고 있다는 거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LTE를 사용하는 가입자들의 비율을 이야기한 것인데요. 아무래도 LTE 가입자는 돈을 더 많이 내게 되죠. 가입자 믹스가 그만큼 LG유플러스가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2013년 11월 말 기준으로 65.23%나 된다라고 합니다. 손님은 적지만 비싼 걸 사가는 손님이 많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계속 비싼 걸 많이 사가는 손님들이 있다는 거 올해도 이런 비싼 손님이 늘어나면서 수익 계산에도 충분히 도움을 줄 수 있다라면서 매수가를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오늘 종목 터치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